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일선 소방서의 화재 진화 능력을 점검해보겠다는 이유로 멀쩡한 논에 불을 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의원들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소방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쯤 경북 상주소방서에는 논두렁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8분 만에 소방펌프차가 도착해 완진까지는 불과 20초 남짓. 모닥불 수준도 안 되는 소규모 화재였습니다. 근데 화재 현장을 지키고 있던 건 엉뚱하게도 경북도의원들과 공무원 등 10여 명.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선 소방서의 화재 대응 능력을 직접 확인해보자며 화재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볏짚 두 단을 인근 도로로 가져와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낸 건 경북도의원. 화재를 신고한 건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나뒹굴고 근처에는 야산과 공장도 있어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출동해 진압을 잘했다고 칭찬과 악수까지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의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볼모로 권한 납용과 갑질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올해 7월을 비롯해 두 차례 경북 영양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장비 작동 미숙으로 피해를 키운 사례가 있어 불시 점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분사가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연속적으로 2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분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출동할 필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하는 한편 주민과 관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감사 방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